AK-117, M13, 킬로 1살 같은 장거리 깡패 소총들 때문에 요즘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돌격 소총 중 하나죠. 하지만 여전히 좋은 돌격 소총인 것은 무장할 수 없습니다. 오늘은 전 돌격 소총 최강이자 1세대 강자인 AK-117의 파츠 세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쓰는 조합은 근거리, 원거리 모두 좋은 하이브리드 조합입니다. MIP 경향 소염기로 AK-117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평반동을 잡아줍니다. 여기서 손실된 수집반동은 지정사소소총 배럴로 깔끔히 해결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가시면 ADS 속도가 무려 27%나 늘어나요. 그래서 나머지 파츠들을 모두 ADS 속도로 맞추면 줌속도도 어느정도 빨라집니다. 물론 현 시즌 저패티어 무기들을 근접해서 동시 교전한다면 불리한 것은 팩트입니다. 그러나 중장거리로 넘어가면 진짜로 사용하기 좋은 세팅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서버 AK-117의 하이라이트 장면들만 모아봤습니다. 즐감하시고 다음 영상도 봐요. 즐감하시고 다음 영상은acyj us one Shau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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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